우와, 이거 딱 되네. 그렇지, 그렇지. 아, 형, 미란이 얘기하는데 딴 데 보지 마요. 미란이, 미란이. 집중해요, 형. 버스 노선을 왜 봐. 버스 노선을 왜 봐. 어디 가고 싶어요? 초, 초록이는 롱, 롱다리다.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보, 보미는 미미인이다. 미, 미. 미란이는 란. 란. 깡딱으로 좋아. 깡딱으로 좋아. 깡딱으로 좋아. 부정하지 않아. 석, 석진이는 진상이다. 석진 씨 입 닫고 저감 열고 당장 나가주세요. 내가 표정 안 좋아지는데. 형, 이거는 그냥 장난으로 하는 거예요, 네? 지석진 씨 머리 심어주세요. 안 돼. 안 돼. 지석진 나가라고. 지석진 귓밥 고공밥. 지석진 나이값 못하는 늙은여워. 늙은여워. 지석진 류수정 안 사랑함. 지석진 류수정? 형수, 형수. 자, 제가 준비한 게임은요. 수건 줄다리기입니다. 수건 줄다리기. 3대3으로. 3대3. 그러면 이번 게임에서는 MC님은. 저는 이제 이걸 뭐 어쩔 수 없이. 게임을 했는데 게임이 그렇게 재미가 없다. 오빠가. 이렇게 합시다. 오케이. 이 노래구나. 운동해. 2, 3, 4. 수건 줄다리기 하기 싫어. 아니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진짜. 아니, 한 번 해봐. 한 번 해봐. 너무 하기 싫어. 일단 몸을 좀 풀어야 하니까 몸을 풀고 갈게요. 몸을 어떻게 풀어요. 강패다, 강패. 야, 정말. 자! 자! 시간 끌지 마요. 자! 자, 돌고. 돌고. 어깨 잡고 서로 어깨 잡고 서로 어깨 잡고. 어, 웃기지네. 자, 어깨 잡고. 어떻게 해요, 이제. 아,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뭐야, 이게. 아, 이게. 몸을 풀어야 돼요. 아, 몸을 풀어야 돼요. 아, 몸을 풀어야 돼요. 몸을 풀어야 돼요. 아, 기분이 안 풀리잖아. 그래서 처음 하는 사람이 헷갈릴만한 그 요소를 넣으면 안 돼요. 오케이. 자, 벗어주세요, 이제. 자, 가요. 소리 안 돼요, 이제. 큰 걸 줘야 돼, 큰 거. 저부터 소리. 큰 걸 줘야 돼. 자, 동작 안 되잖아. 큰 걸 줘야 돼. 자, 동작 안 되잖아. 아니, 왜. 아니, 아니 손을 다 하고 나한테 다 알려줘. 야. 자, 여러분 두 통, 두 통인데 이게 말이 되나. 아니. 아니, 손 주면 안 돼. 아, 같이 해. 아, 같이 해. 그래. 오케이, 가, 가. 가요, 형. 됐어요? 잠깐 할 때 볼게, 우리. 자. 야, 뭐가 많구나. 그냥 귀이게랑 이어폰 헷갈리겠는데. 자, 패스. 말을 하잖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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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했는데? 야, 답을 얘기한 게 아니야. 뭐 해? 네가 귀이게 하길래 제가 얘기했잖아. 아, 왜 이래, 진짜? 아, 정말. 관계 부서 담당자들의 결제에 따라 퇴근 시간이 당겨질 수 있으니 담장자분들의 결제 및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씨가 잠깐만. 효인만, 너 이씨 아니니? 이씨. 이씨, 이씨 아니에요? 이씨 아니에요? 이씨. 이씨. 맞을걸요? 이씨라고 해도 오늘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고, 런닝맨 애청자시구나. 아니, 런닝맨 맨날 보잖아요. 아니, 편집 맨날 보잖아요, 남중이. 애청자는 스태프로 안 되니까. MBTI가 ENFP 있어요? ENFP? 아니, 근데 MBTI는 늘 바뀌어요. MBTI는 늘 바뀌어. 원래 뭐예요? 아이에요? 아니, 근데 아이 성향도 이성향이냐. 아이고,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괜찮습니다. 아이고, PD님. PD님 맞으시죠? PD님 맞죠? 네? 매니저. 아, 매니저예요? MBTI ENFP가 아니에요? ENFP 맞습니다. ENFP. 아이고, 여기다 사인 하나 해주세요. 아이고, 이렇게 또 ENFP를 여기서 만나뵙네. 아이고.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마스크로 가려가지고 누구. 아, 저 트로트 가슴 하면서. 아이고. 아이고. 우리 또 동료 연예인 한 분을 만나네. 여기 좀, 여기 좀 사인 좀 해주세요. 아, 이게 무슨 행진가요? 아이고, 런닝맨, 런닝맨. 아, 그래요? 아이고, 우리 성함이. 황윤성이라고 합니다. 아, 윤성 씨.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네. 윤성 씨, 고마워요.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아, 여기 동료 연예인을 또 여기서 만나네. 동료 맞죠? 동료 맞죠? 아니, 동료. 윤성 씨. 되게 어려워하시는데. 아니, 이제 자주 못 뺐으니까 그런 거지. 화장실이 급하신 분은 혹시 없나? 잠깐만, 화장실은 내가 급한데 나. 아니, 화장실 내가 급한데요? 잠깐만 이거 화장. 감독님, 화장실이 급하지 않으세요? 네. 어떻게. 혹시 감독님, 호랑이띠 아니세요? 저 쥐띠요. 아, 쥐띠예요? 그러면 저랑 동갑이신가? 72년생이세요? 저 96년생이요. 아, 96년생이요. 아, 성격이 좋으시네. 넌 성격이 좋으셔.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스태프예요. 런닝맨 즐겨보시죠? 스태프예요. 런닝맨 즐겨보시죠? 스태프예요. 아니, 스태프라도. 스태프라도. 아니, 스태프라도 애청자 맞으시잖아요. 아니, 애청자, 애청자 맞다고 그래. 네. 자, 애청자. 주은아, 주은아. 주은아. 여기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뭐라고? 잠깐만 들어가 계세요. 여기 좀. 여기 사이즈 부탁드릴게요. 누구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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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카페 직원이요. 무슨 소리예요? 누가 봐도 스타일인데. 아니, 아니야. 아니, 스타일리스트 드신데 잠깐 봐주는 거잖아요. 커피 내릴 줄 아세요? 네? 뭘 내려요? 커피 내릴 줄 아세요? 아이고, 작가님. 저 아니요. 작가님 아니세요? 아니요. 잠깐만, 여기 해당되는지 좀 잠깐 보고요. 자전거 혹시 타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죠? 자전거 아니에요? 이거 자전거. 이 정도면 자전거 인정 아닙니까? 바퀴 달리고 잠깐만요. 바퀴 달리고요. 혹시 상암동에 사시나요? 네. 자전거, 자전거. 제가 지금 상암동에 사는 거예요. 아, 잠깐만, 잠깐만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거예요. 중고등학생 안 있으시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런닝맨 애청자. 상암동 주민, 상암동 주민. 상암동 주민이에요? 아, 그럼 여기 사인 좀 해주세요. 진짜 1분 쉴 틈이 없다. 쉴 틈이. 형, 좀 쉬자. 형 어지럽다. 갑자기 왜 그러는데. 몰라, 몰라. 내가 저 딸기, 딸기 씻어 갈래요. 하필이, 하필이. 오늘 재석이 형 컨디션 너무 좋으세요. 형, 1분만 쉬자, 우리. 제발 형. 우리 1분만 쉬어요, 형. 그냥 가만히 있자. 제발. 야 그게 아니야 자 탐포 자 탐포 자 탐포 대망의 마지막 곡입니다 형 얘기해 저 형 쓰러트려 어떡해 야 쟤 뭐해 야 너 뭐해 박스 다루는 거 봐라 박스 다루는 거 봐라 또 이 맞어 야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야 이거 어려워 자 준비 시간 있어 천천히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세게 할 필요가 없어요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세게 해야 돼 찢어진다 뭘 세게 해야 돼 야 이거 진짜 뚝나게 야 글렀어 글렀어 야 야 됐다 끝났다 끝났다 에이 그게 에이 평상시에 쇼핑루 좀 해 봐야 이걸 뜯어보지 그게 에이 평상시에 쇼핑루 좀 해 봐야 이걸 뜯어보지 아니 그니까 앞에 너무 까불었어 에이 끝났다 끝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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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 거지 끝났다 끝났어 와 이렇게 해야 돼 아 아 야 너메 야 야 한 번만 더 하자 야 한 번만 더 해 아니 형 앞에 힘을 너무 뺐어 내가 한 번만 더 하자 아니 이거는 너무 심하게 내가